우리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시는 전국의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동과적학과 교수 최나야입니다. 문외력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 문외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9년째 책동아리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초등학교 6년간 엄마표 책동아리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초등 문외력을 키우는 엄마의 비밀이라는 책 3권을 출간했었어요. 이 책을 출간한 로그인 출판사에서 이번에 초등 문외력 뽐내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 대회는요. 기존 독후감 대회와는 좀 달라요. 뻔한 독후감상문 제출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 자녀가 책을 읽고 열심히 쓰고 그린 모든 활동이 응모 대상입니다. 저와 함께 초등 문외력을 키우는 엄마의 비밀을 집필하신 초등학교 사서교사 정수정 박사님 그리고 스몰빅 클래스의 조승우 작가가 같이 심사를 해서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에요. 문외력 뽐내기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에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한 그 수많은 재미있는 책 중에 한 권을 읽고 친구들이나 부모님과 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면서 보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의미있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뻔한 독후감 말고요.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독후 활동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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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